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정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어제 오후 민주당과의 경기부양법안 협상 종료를 선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오후 10시경 일부 영역만 포함된 경기부양법안이라면 곧바로 서명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1200달러 경기부양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만 포함된 법안을 서명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3월에 통과되었던 케어스법의 잔여 예산을 통해 항공사 지원의 250억 달러, 임금보장 프로그램 PPP의 1350억 달러를 지급하는 법안이라면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코로나19에 감염된 트럼프 대통령이 완치 판정을 받지 못하면 이달 15일 예정된 2차 TV토론회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핵심 경합주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버거에서 연설을 마친 뒤 대통령이 여전히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라면 토론을 하면 안되며 방역 지침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15일 토론을 고대하고 굉장할 것이라며 참여 의사를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한편 1차와는 달리 2차 TV토론회는 유권자들이 두 후보들에게 질문하는 타오널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어제인 6일 강화된 H-1B 비자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는 H-1B 근로자에게 더욱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하며 비자 신청자는 종사 분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국토안보부는 H-1B 비자로 인해 미국인 근로자들이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되고 있다고 말하며 규정을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H-1B 비자 신청의 3분의 1은 거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항서법원이 선거 마감일까지 도착한 부재자 투표용지만 유효한 투표용지로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선거 마감일 소인이 찍혀 발송된 부재자 투표용지는 3일이 지나 도착해도 유효하다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는 것입니다. 조지아 연방 제11항서법원은 유권자 권익보호단체 뉴 조지아 프로젝트가 주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부재자 투표 마감 시한을 늦춘 1심 판결은 잘못이라며 원고 패서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권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부재자 투표용지는 선거일까지 도착해야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의사와 캐슬린 투메이 조지아 보건부 장관은 오늘인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캠프 주의사는 조지아주의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언급하며 코로나19 예방수칙을 계속해서 따를 것과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투메이 장관은 코로나19 유행과 독감 유행이 겹치는 투인데믹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트로 애틀랜타에 위치한 직원 고용대행사 하이어 다이나믹스가 1200여 개의 일자리를 채우기 위한 취업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10월 6일과 7일 양일간 하이어 다이나믹스의 알파레타, 마리에타, 커뉴스, 그리고 귀넷의 지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하이어 다이나믹스는 지점들에 방문하려면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해야 되고 온라인으로 지원을 시작하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하이어 다이나믹스는 제조, 고객응대, 행정 및 전자상거래 판매 등의 분야들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더 향상된 안전지침에 유의해야 하며 드라이브 스루 면접, 비접촉 면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조지아 한인상공회의서는 어제인 6일 저녁 온라인을 통해 귀넷 카운티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을 초청, 정책 포럼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회는 귀넷 카운티 의장과 제1지구 커미셔너 후보자, 그리고 샌박 의원과 홍수정 출마자 등 한인 후보자들도 참석해 자신들의 정책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최 측은 후보자 발언 시간 동안 화면에 한국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포럼을 지켜본 사라 박 씨는 이번 포럼이 한인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출마자들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 뜻깊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한인분들의 투표율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는 로날드 아쿠니아 주니어의 리드오프 홈런으로 기분 좋게 시작했던 1차전에서 승리하였습니다. 2회와 3회 점수를 내주며 역전을 당했었지만 이후 알비스의 호수비와 중심 타선의 활약으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7회 말 트래비스 단호가 3런 홈런을 기록하며 승기를 굳혔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2차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브레이브스의 선발 투수에는 올 시즌 주목할 만한 활약을 보이고 있는 1998년생 신예 이한 앤더슨이 출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인 7일에 코로나19 현황을 전해드립니다. 오전 10시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772만 6,175명, 누적 사망자는 21만 5,909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4만 3,660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7,90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조제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주 보건당국의 어제인 6일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제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32만 4,650명, 누적 사망자는 7,2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 979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39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만 8,258명, 누적 사망자는 581명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만 8,207명, 누적 사망자는 418명입니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만 120명, 누적 사망자는 435명입니다. 이상으로 정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